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2024년 2월 6일자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의사인력 확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오늘 발표. 그리고 이 발표를 하기 조금 전에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위한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의료계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장관이나 차관이 의료계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 분명히 밝혀진 것은 대통령의 이런 발표를 임박해서 당일 날 같은 날 이 회의를 열고 회의를 열고 여러분들 이 회의가 이 회의입니다. 이게 보정심 보정심이라는 회의를 2월 6일 날 급히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계하고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의료계의 일방통보를 대통령이 발표하는 날 그날 보정심 회의에서 여러분들 통보를 한 겁니다. 그동안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왔냐 국민들을 어떻게 속여왔냐 의료계와 1년간 협의를 해왔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의 저런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냥 몸에 베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줄기차게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주장해온 것은 1년간 의료계하고 협의를 해왔다 이렇게 주장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 여러분 청문회에서 뭐가 밝혀졌는가 하니까 협의를 해온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매년 2천 명 만 명을 정원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당일 2월 6일 날 부랴부랴 보정심 회의를 열어서 그걸 일방적으로 통보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번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나라인지 그리고 1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이나 주장에 따라서 얼마나 나라가 이렇게 휘청거릴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이 양반이 박민수고 이 양반이 조규홍인 겁니다. 보시면 복지장관은 끝까지 용산이 개입했냐 용산이 개입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다수 국민들 가운데 용산의 대통령실이 개입했거나 윤 대통령께서 이런들 개입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복지장관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의대 정원 2천 명을 정원 내가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장차관을 불러서 가진 그런 국회 청문회가 좀 부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소위 의료 사태를 일으킨 출발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점을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복지부 2천 명 정원을 사전에 상의를 못했다. 의료계의 배제를 인정한 겁니다. 장관과 차관이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온 겁니다. 장관과 차관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럼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온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참된 정책이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짓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거짓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회에서는 위정을 할 수가 없죠. 위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행사 책임을 받으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털어놓은 겁니다. 여기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2천 명 정원 근거 장관이 떠안았다. 2천 명을 그럼 정원을 왜 했냐 보고서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보건복지부가 일반적으로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럼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정책이라는 걸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왜 350명 500명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누군가 지시를 받았겠죠. 그럼 누구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영감을 받았든지 그렇게 했겠죠. 이런 식으로 나라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21세기지 않습니까 엉망칭창인 겁니다. 제가 특정인 여러분들 무슨 뭐 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나라가 이런 꼴을 돌아가느냐 이야기죠. 그거를 저는 맥악하게 매사를 제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참 불만스러게 생각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 간에 여러분들 명료하게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구렁이 땀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천 명을 증가시켜야 되면 어떻게 결정했는지 근거가 뭔지 누가 결정했는지 이거 맹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듭을 지어야 될까요 매듭을 매듭을 짓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4개월이 될지 앞으로 8개월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2천 명 정원 상의를 못했다 이걸 이렇게 국회에서 여러분들 위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의는 안 가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 규모인 2천 명 숫자를 스스로 자문하고 스스로 답을 내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여러분들 자문하고 스스로 답을 내린 다음에 일방 통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 거짓말해온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2월 6일 진행된 보건의료정책의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정원 2천 명 정원 규모를 처음으로 밝혔다 처음으로 통보한 겁니다 처음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정확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날 발표를 해야 되니까 약 1시간가량 진행된 보정심 회의에서 2천 명 정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가 기다리고 있다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하자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절차상 하자가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정부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이 절차상 하자 근거의 부족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멜치 때 여러분들 이리지리 쏠리는 것처럼 그렇게 군집심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본인도 나중에 폐가 망신하고 자식들도 어렵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저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국회 청문회 내에서 뭐가 밝혀졌는지를 사실상 정원을 통보한 것이 아니냐 큰 문제를 국회와 상의 없이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맞는 건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통보한 것은 통보한 거죠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근거로 삼았던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죄에 의해서는 정원규모를 일체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료계에서 27차례 현안협의죄에 의해 단 한 차례도 정원규모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번에도 왜 거짓말을 못했냐 국회에서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정죄로 고발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털어놓은 겁니다 보시면 그동안 여러분들 그럼 박민수 차관이 어떻게 주장해왔느냐 2천명으로 의사결정한 것은 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토의를 거쳤고 그리고 스스로 자문하고 답을 내렸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의료계하고 여러분들 1년 동안 협의를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 노란색 부분이 이번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인 겁니다 1체에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신신경외과를 하시는 신동석 의사분 신동석 신경과 외과가 아니라 신경과 카돌릭에서 공부를 하셨네요 이번 청문회를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더 관심 있게 현직 개원역이기 때문에 보셨을 거 아닙니까 복지부 청문회에 대한 감상편 전공의를 팔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대 정원과 엮어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운 아이들이 모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사실을 그냥 제대로 밝히기보다도 모두가 정략적인 그런 목표로 움직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오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 차관이 나와 가지고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답한 것은 가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정원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내렸다 그것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건복지부 장 차관이 주장해왔던 1년 동안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왔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게 맹악하게 여러분들 거짓이 밝혀진 겁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했느냐 본인들이 정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합리화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출발 전부터 거짓된 정책인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개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결정이 잘못되게 되면 수정보완을 합니다 수정보완을 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가끔 여러분들 기업 발전사에서 망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던 걸 발견했는데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왜? 본전 생각이 너무 강하게 나니까 그것을 전문용으로 매몰비용 썬큰코스트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매몰비용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본전에 너무 사로잡혀 가지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끝까지 집행하다가 회사 자체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정치인들한테는 매몰비용이 적용 안 되겠느냐 저는 정치인들에게도 매몰비용이 적용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결정을 잘못 내렸는데 중간에 그 의사결정을 잘못 내렸다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정보완을 안 하고 이왕 내렸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럼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정치인도 파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매몰비용 이론 썬큰 여러분들 코스트 시어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람은 유연해야 되고 실수가 발견되면 수정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목숨을 부지하고 회사를 건질 수가 있는 그걸 못하겠다 그럼 나중에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의 많은 대중들은 의사분들을 매도하는 데 굉장히 많이 이런데로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몇 분 정도는 추구창창 뭐죠 정부 논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반대의견은 자유사에서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반대를 할 때 항상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정확한지 선입견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항상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거짓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적으로 치료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지금 정부가 자랑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무라냐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필요가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병원에서 정상적인 수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이 뭐 간암이나 아니면 뭐 폐암 같은 게 걸렸는데 과거에는 한 달 안에 여러분들 거의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6개월 1년 정도 여러분 끌어간다고 보시면 그거는 그분 한께는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병원들이 그동안 마치 공장이 돌아가는 것처럼 많은 그런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공장 돌아가던지 여러분들 가동률이 피클로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가동률이 30% 40%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수술을 못 받고 죽어가는 여러분들 환자들이 많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들 한쪽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의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기에 ysjg라는 님인데 제가 볼 때는 현직 의사거나 아니면 의료 분야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한국의 시민들이 의료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정리해 가지고 팩타 폭격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올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방문하는 그런 페이스북이 아니기 때문에 잊혀지겠죠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정리정돈 한 겁니다 제가 논평을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의료계를 보는 모순된 시선인 겁니다 그냥 이분은 시선이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대단히 모순된 바보스러운 그런 시선인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왜 받습니까 교육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보게 되면 뭐가 진실인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변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첫째 내가 주 69시간 일하는 것은 착지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주 100시간 일하는 것은 사명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해왔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의료가 이런 상태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제가 2020년도 4월 15일 총선까지 대한민국 선거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이런들 공정하다라고 생각했지 먹고 사는데 바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깊게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4월 10일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그리고 4년을 제가 보낸 겁니다 지금 의료계에 대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몰랐다 이야기죠 전공의들을 이렇게 노예처럼 수탈하는 체제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이런 체제 위에 대한민국 의료 체제가 돌아온 것을 몰랐다 이야기죠 누구도 전공의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그거는 정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전공의를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체제를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전공의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그거는 자유사회가 추구해야 될 방안입니다 전부가 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눈을 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 69시간 일하는 건 착취인데 전공의가 주 100시간 일하는 건 사명감이다 이야기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을 착취해 온 겁니다 이 착취 위에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이게 수면 위에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공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의 체제를 유지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그렇게 수탈을 해가지고 체제가 돌아갈 수 있냐 이야기죠 여러분 두 번째 의사들도 시장 논리로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 논리대로 의료비 내기는 싫습니다 의료 수가 행편없이 낮지 않습니까 특히 바이탈학과 필수 의료가는 어마어마하게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수 없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 이 필수 의료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자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까지 여러분들 그것을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걸 수십 년째 필수 의료학과에 관련된 학회가 그렇게 여러분들 보고서나 호소문을 가지고 호소에도 전부 다 깔아뭉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해 왔습니까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 해 온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의료 수가가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전공의들을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는 나라가 있었구나 한 것을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런데 공박상을 왜 그동안 이야기를 안 했냐 내가 몰랐으니까 내가 뭐 전부를 다 알고 여러분들 삼라만상을 다 관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필수 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문제는 건강보험료율을 올리든지 아니면 필수 의료 여러분들 과목들 가운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 부담을 늘리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의로운 일인 겁니다 자주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유스티아누스 이름 대전 법전에 나오는 정의에 대한 정의가 각자의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정의이지 않습니까 젊은 이름 전공의들을 착시하는 것이 그게 부정이지 않습니까 부정의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세 번째 의사를 만나서 오래 상담받고 꼼꼼히 진료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진료비를 올리기 싫습니다 소아가 여러분들 자가 부담이 그동안 400원이었습니다 소아가 이름 전문의를 만나 가지고 아이를 진료하는데 400원을 치른 겁니다 2024년 1일부터 1500원 오른 겁니다 400원에서 1500원을 오를 때도 맘카페를 중심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저항이나 반대가 많았습니다 나라의 여러분들 지도자 같으면 이런 실상을 공개하고 국민들 함께 여러분들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죠 다 여러분들의 인기감 있는 쪽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국민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소아가 이름 400원 치르고 진료를 받은 겁니다 자가 부담을 늘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자가 부담을 여러분들 늘리게 되게 되면 그러면 과잉진로도 줄고 의료보험에 손을 못 대겠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유럽처럼 의사 몇만 명씩 늘리고 의료는 공공죄처럼 다뤄야 돼요 그런데 유럽처럼 암수술 1년 되기는 싫습니다 뭐 환자 하루에 15명 보고 끝내면 되는 거죠 진로에서 확 줄어들까 하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홍준표 여러분 경남지사가 왜 진로 진주의로원을 폐쇄했겠습니까 선출직 공직자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홍준표 씨가 여러분들 경상남도 지사로 있을 때 진주의로원 폐쇄한 겁니다 사람들도 안 가고 사람들이 안 가는 그런 병원 체제를 원합니까 진주의로원이 왜 폐쇄가 됐겠습니까 환자들은 가지 않고 돈 먹는 하마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유럽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는 전국을 다 진주의로원화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이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서울의로원 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 경기의로원 1지점 2지점 3지점 전부 다 사회주의하러 가는 겁니다 쿠바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원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뭐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대중들이 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유럽처럼 모든 의사를 다 공무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뛰어넣고 의료서비스는 여러분들 뭡니까 바닥을 치고 암이 발견된 데 1년 2년 3년 여러분들 기다려야 죽고 그런 체제로 가자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대로 의사를 늘려야 돼요 그런데 OECD 수준 의료서비스 받기는 싫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대한민국 의사들은 대단히 여러분들 초일적인 체제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르는지 한마디로 싸가지가 왜 그렇게 없는지 저는 참 제가 볼 때는 입원권을 보면서도 야 정말 참 내 입에서 여러분들 좀 격하지만 진짜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고마움을 모르냐 이야기죠 그렇게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으면서도 어느 사람들은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욕만 쳐 대가지고 하니까 야 저도 만정이 떨어지는데 이번에 의사들이 얼마나 만정이 떨어져요 특히 전공의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을 몸에 실망을 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중증의료는 살려야 돼요 그런데 중증의료 살리기를 위해서 경증질환 보험 적용을 안 해줘서 내 의료비가 늘어나는 건 싫습니다 결국은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 분야의 자원을 더 배분하게 되면 다른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 보험급여 항목이 줄거나 자가 부담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상만사가 다 자원을 배분하는 거잖아 자원은 무한하지가 않으니까 저는 건강보험료율에 손을 대는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필수 의료 지원 인력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자가 부담을 높이고 자가 부담을 높인 상태에서 확보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일부 더해 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숙가를 현실화해서 처운하든지 근로조건을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직장 따질 때 시급, 근무 환경, 근무 시간, 당직 근무, 주말 근무, 휴가, 복지는 어떤지 다 따져야 돼요 그런데 의사가 시급이라뇨 연봉이 그렇게 높은데 무슨 시급을 계산하죠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 시급을 왜 따지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최저임금 이하로 일을 해온 거죠 저는 지방 내려가라고 하면 사표 쓸 거예요 어떻게 지방에서 근무하나요 제 생활은요 제 여가는요 마트도 제대로 없는 데서 어떻게 삽니까 의사들이 매덕조도 배가 불러서 안 간다고요 쓰레기들이네요 강제로 시골에 쳐박고 딴 데 못 가게 법으로 규정해야 되죠 시골에 의사가 없으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시골에 의사가 없어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필수 의로나 이런 부분은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유지가 될 만큼 사람이 없는 데서 되다가 여러분들 병원 짓고 의사들이 근무해야 된다고 그게 뭐가 억지입니까 전 그러면 광역권으로 묶어 가지고 그때는 여러분들 그냥 정부가 돈을 투입해가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육도 받고 대학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료 사태를 대해서 다수 국민들이 보이고 있는 의사 집단에 대한 이지매 돌팔매를 보면서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짧을까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못할까 지금 말씀드린 여덟 가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료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모순된 시각이라는 것은 틀린 게 거의 없는 겁니다 틀린 게 거의 없고 정말 좀 제정신을 차려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공의 근로 환경이라든지 처우 개선 입원기에 해야 되고 필수 의료 문제는 제가 들여다보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지금 다루었던 흉부외과뿐만 아니고 뇌수술을 담당하는 신경외과 그 다음에 아이들 수술을 담당하는 소화외과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이런 문제도 제가 별도 주제로 몇 번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숫가가 워낙 낮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민형사 여러분들 소송이 워낙 심하니까 이렇게 이런 민형사 소송 좋아하려면은 미국 수준으로 여러분들 의료비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 이런 의료비가 왜 비삽니까? 변호사가 하도 이런 많은 나라니까 의료소송이 제기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료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YSG님 지금 제가 정리한 이 사실을 보건복지부든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게 충격입니다 전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사회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점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들 좀 전화위복이라는 이야기처럼 이번 사태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누적되고 보건복지부 관리들하고 의료계분만 알았던 소위 대한민국 의료의 명함이 다 드러나서 대중들이 알게 된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중지를 모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제가 이런 논평을 통해서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실무책임자 정병왕 전임실장 명태입니다 명태 정년퇴직이 아니고 이렇게 중차대한 여러분들 사회현안과 관련해가지고 실무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한 최고 책임자가 그냥 그만둬버린 겁니다 출행랑을 찾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언참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자기가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처리한 사회현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못하겠다고 사폐던지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출행랑을 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병왕 전임실장이 퇴직을 한 겁니다 타이밍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겁니다 정병왕 전임실장이 명태를 하고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시장이 임명이 됐다 아니 의료기획을 하다 말고 어딜 도망가는 겁니까 반차 교수 고발하고 막말 의협 해체하고 개원이 여러분들 위협하고 그런 발언을 수시로 하던 전임실장님께서 왜 중간에 맹예퇴직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신동석 신경과 외과 신경과 여러분 의사분이 올린 글인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네 문제가 수습이 된 다음에 나가든지 지금 중간에 그냥 나가 찔린다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는 본인이 왕창 여러분들에 그냥 덮어 써가지고 연금이든 뭐든 다 날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본인이야 맹예퇴직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으니까 그러나 누가 이름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책임을 맹폐하기 위해서 아이고 내 연금이나 건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중간에 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양반입니다 저도 박민수 씨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박민수 차관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악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직제상 여러분들 사민자 같아요 직제상 여기 보시게 되면 실장이 사민자 같습니다 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분들은 다 기억을 안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 개운이보다 사법 리스크가 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반차 휴진도 처벌 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까지 뭘 해왔습니까 툭하면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진로유지명령 사직수리검지명령 면허처분경고명령 반차휴진명령 이렇게 금박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집단에 대해서 윤 정부가 처리하고 대하는 방식을 보면 천상 특수동 검상이 여러분들 밀폐된 공간 안에서 피의자 다룬 식으로 다룬 겁니다 얼마나 이 양반들이 여러분들 속이 상하고 이런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는 글을 쓰고 오랜 작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접 당해보지 않더라도 그 양반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겁니다 반차휴질도 의과대학 교수들이 신청하면 다 여러분들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언포를 놓다가 나가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속이 상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올렸겠나 이야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돌격 앞으로 하고 조기용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도 돌격 앞으로 하고 박민수 차관님께서도 돌격 앞으로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전 실장께서 중간에 맹예퇴직을 해버리고 나는 모르겠다 전부가 다 이러면 깃발두고 다 이러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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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친구가 맨 끝에 따라오는 친구가 이러면 급발내리고 난 집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막말들 한 겁니다 휴진 주도하게 되면 의사협회를 그냥 폐쇄해버리겠다 해체해버리겠다 의사협회가 이런 민간단체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윤 정부가 해체하겠다 얼마나 이걸 보면서 야 너거 진짜 이 나라를 이렇게 끌어가서 되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휴진 주도 의사협회를 향해서 설립 목적 위배 시에 해체도 가능하다 그거를 이 전 실장께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강한 기계는 어디 가고 그 여러분들 강력한 용기는 다 어디 가고 중간에 그냥 왜 뺑소니를 치는 겁니까 개원위에 따라서 진로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글을 올리신 신동석 신경가 개원위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속이 상했던 겁니다 개원위에 대해 진로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동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시면은 전 병황실장이 오는 6월 30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보건복지부를 떠나게 됩니다 전 병황실장은 의로사태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의 정원 행정실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 때가 6월 말까지 지금 빨리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계속 가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완전히 덮어 써 가지고 그래가 여러분들 연금이든 이런 데 다 타격을 맡으면 노후도 힘들 테니까 얼른 빠져 도망가는 겁니다 남 도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로정책과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로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 비서관 선임행정안 훤히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뺑소니 쳤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문회를 보신 신동석 신경과 개원위께서는 복지부 청문회의 의미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자기 이속을 차리는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대표랍시고 중재역을 자체하며 고위공무원을 관역처럼 세워놓고 비난과 훈계를 늘어놓는 자들 속에는 권력투쟁의 악의 다툼을 넘어서 개인의 원안을 공론화하여 하풀이를 하거나 난데없이 지역의대 신설을 들고 나와 억지를 부리는 자들까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와중에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여 사격하는 원샷 원킬러 스나이퍼가 한 명 있었으나 우리는 노예제도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노예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21세기의 노예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이야기 이번에 어차피 다 드러났으니까 전공의 문제 해결하고 필수 의로 문제 다 해결해 가지고 그래서 문제 해결하게 되면 이번에 이 소동을 일으킨 데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계기로 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의과대학 정원조정의 최고 실무책위기장인 전 병황실장이 6월 30일 날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제 눈에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뺑소니나 줄행랑 저렁도로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동석 신경과 계원님께서 이런 복잡한 거 없지 않습니까 헛소리 그만두고 다 필요 없고 2천 명이 명시된 서류 한 장만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조기용 장관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박민수 차관이 내놓을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2천 명을 정원시키기 위해서 2천 명 근거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 근거가 천공학에서 받았는지 공천학에서 받았는지 하나님께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냐 이야기죠 다른 거 없는 겁니다 그냥 헛소리 그냥 그만두고 2천 명 어떻게 여러분들 결정했냐 누가 결정했냐 근거가 서류가 있냐 회의록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했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조기용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그냥 감으로 2천 명 이렇게 결정했냐 썩은 인간들 이런데도 뭐죠 그냥 대통령을 뭐 그냥 빨고 하는 사람들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뭡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지 않습니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고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점지를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뭡니까 그냥 내가 결정했다 네가 어떻게 결정하냐 인간아 나라 일이 뭡니까 그냥 감으로 때려잡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일을 하는데 그냥 감으로 사법부에 사법부에 아무 자료 못 내놓은 건 신문에 난 기사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를 쳤기 때문에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책임을 촉구하는 겁니다 합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번 일에 관여된 사람들은 각 직분에 합당하게 여러분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 병황실장이 6월 30일 날 그만두는 게 줄행랑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누가 줄행랑을 칠 줄 모르죠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하게 되면 의료대단은 삼총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가는데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딴 사람 없이 이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의료대란 삼총사가 윤석열 조규홍 박민수지 않습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냥 직격탄 때리게 되면 금메달 윤석열 은메달 조규홍 금메달 박민수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 신동석 개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네요 의료개혁 동력 윤석열 조규홍 박민수 이 세 영감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전 병황은 도망갔습니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세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조규홍 장관께서는 끝까지 우기는 내가 결정했다가 어떻게 결정했냐 네가 어떻게 결정했냐 묻는 거지 않습니까 네가 감으로 그냥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결정했냐 무슨 근거로 결정했냐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그냥 핵심을 지적하는 것 같으면 헛소리 그만두고 그냥 2천 명 어떻게 결정했냐 그냥 근거 제기해라 이야기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지시를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출할 서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서류가 그래서 이런 법원에 아무것도 제출 못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이런 논의도 없었고 조규홍 씨는 그냥 감으로 결정했다는 거 감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지 지시를 받았겠죠 누군가 그 지시를 누가 했겠습니까 조규홍이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오늘 2천 명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 이게 5월 13일자 기사인데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는 2월 6일 날 급히 여러분들 급조돼서 했던 그 보정심 보정심 회의록이 여러분들 공개가 돼 있네요 정부와 의료계가 1년 이상 지속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는 단 한 번도 입학정원 증가에 대한 논의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발표됐다 2월 6일 날 공개가 됐다 이게 헤이록에 다 나오네요 헤이록에 여기 헤이록에 여러분들 민간위원이 연 7명이고 정부위원이 7명이니까 여기 여러분들 대표적인 이야기 A씨가 국내 의과대학의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은 KAMC 한국의과대학협회 의견처럼 350명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회의록에 기록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2천 명 증가하겠다고 이렇게 그날 그 회의에서 빵 터뜨리니까 의료계에 계시는 A씨가 이야기하자 한 350명 정도까지는 의과대학 교육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한국의과대학 교수가 제시한 350명에서 700명 정도는 정도를 지역인재정연으로 증언한 것이 바람직한데 필수 의료 패키지의 효과를 분석해야 하며 그에 맞게 중원 줄이든지 조정해야 될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천 명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계 문제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필수 의료 분야보다 좀 더 쉽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이 실행되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가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현재 문제는 복잡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게 그래서 원인을 반드시 추적해 나가야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출발점이 먼 거 아니까 2천 명이 근거 없이 엉터리로 여러분들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의료사태 전부가 뭡니까 가짜인 겁니다 의료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나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부 장차관 이름 말씀하신 모든 여러분들 말씀이나 주장의 파운데이션 토대이자 근거는 2천 명 정원의 합리성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건축물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기반 골격공사가 2천 명 정원에 대한 합리성 과학적 근거 합리적 절차가 있고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의료계획과 관련된 것은 다 사귀는 겁니다 사귀 거짓말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마찬가지 왜 근거 자체가 여러분들 뭡니까 거짓이니까 집을 짓는데 토대 자체가 엉터리인데 그 위에다 집을 짓고 뭡니까 좋은 화려한 이야기를 해온 것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청문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계속 끌어가겠죠 엉터리 정책을 계속 고집해서 끌어가는 겁니다 죽어 나가는 사람은 환자들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겠죠 그리고 그게 수술이 여러분들 올해만 여러분들 여진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대해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영양권 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문제의 뿌리를 한 번 더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보시면은 지금 이제 다 입을 다물지만 전공위가 아니고 전공의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 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한 3-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주 100시간 정도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여야를 불문하고 의료계하고 국민을 불문하고 이런 부정의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 여러분들 숨기고 자기 이익 때문에 말을 뒤틀고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야만적인 일을 노동력을 착지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전공의들을 수련의 이름으로 전공의들 착지하고 있는 일이 지금 수십 년째 계속되어 온 겁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제가 일찍 알았으면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번 일을 여러분들 저도 추적해 가면서 이 전공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라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나 개인이 일정 부분의 몫을 담당해야 된다 수술 비용을 어느 정도는 현실화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 재정이 투입되거나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자가 부담을 높이거나 그렇게 여러분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그런 조치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뭡니까 의료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가 나와야 되지 이런 거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이냐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보시게 되면 이게 21세기에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체력이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부려먹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 번 가슴에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 전공이들을 주 100시간 정도 일을 하도록 부려먹고 체제 임금도 주지 않는 그런 체제를 수십 년간 가져온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에 아마 국회의원이 윤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모양입니다 주 80시간 연속 36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착취를 당하는 불쌍한 전공의들의 업무를 줄여주려면 최소 연 700명의 전공의를 늘려 해서 의대 정원이 필수라고 이야기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전공의들의 처우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여러분들 전공의 비중을 좀 줄여나가고 그럼 전문의를 더 뽑아야겠죠 그럼 대학병원 이름 재정이 더 필요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률의 인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수가의 현실화 그 다음에 개인의 자가 부담의 증가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수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21세기하고도 여러분들 20몇 년이 흘렀는데 전공의들 한 개념 주 80시간에 100시간 정도 여러분들 체제임금도 주지 않고 그렇게 부려먹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보시면은 이 신동석 계업께서 아마 전태열열사 1970년대의 그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룬 영화가 파업전야인 모양입니다 제가 병원밥을 좀 먹다 보니까 파업전야에 나오는 정도의 노동조건 같으면 훌륭한데 왜 파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전태일 여사 시절의 노동환경이 저의 전공의 시절보다 100배 나왔습니다 이 환경이 지금 하나도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석 계은이가 젊은 날에 여러분들 세브란스에서 여러분들 전공의를 하신 모양인데 그때의 여러분들 상황하고 지금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은 당시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병원의 시다인 전공의들의 근무환경보다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인권이란 개념이 희박했던 50년 전에도 노동자들은 분명히 떨쳐 일어났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일반 기업들은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19년에 큰 사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전공의가 가로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신형록 전공이네요 인천의 길병원에서 일을 했고 숨지기 전에 일주일 동안 113시간 일을 했고 4주간 거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100시간이었고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은 주 52시간이었지만 그가 말하는 곳은 예외지였고 가천대 길병원 당직실에 숨진 채 발견된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 신형록시의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리 몸이 젊은 분들이라도 이 과로가 이렇게 누적이 되게 되면 이렇게 돌련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걸 막기 위해서 주당 근무 시간을 최대 88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법이 제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인식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이제 전공의 협의회에 회장 되신 분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공의 협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통해 가지고 6개월이 지나서 과로사로 인정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문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이걸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주일 80시간 연속으로 최대 36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길병원은 최대 주 88시간 수련 연속 최대 40시간 수련 연속 수련 사이 최소 10시간 수력 주 1회 휴일 부 등 전공의법이 명시한 조항을 모두 위반했다 과로사란 겁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젊기 때문에 체력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없을 건데 아무튼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젊은 의사들이 이게 2023년입니다 2023년이니까 이번 사태가 이제 불거지기 전입니다 불거지기 전에 보면 젊은 의사들이 전공의는 정당한 보상 없이 과도한 부담만 종용하는 일자리를 앞으로 기피할 것입니다 처우 개선 없는 한국 의료기를 조용히 떠날 것이고 말없이 저항할 것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부족한 전문의 인력을 전공의로 채우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필수 의료 붕괴의 지원 기피는 가속됩니다 이번 사태를 여러분들 기하로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추적해 보니까 이 문제가 수십 년간 외쳐져 왔고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지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네요 전공의에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련생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를 값싸게 부려서 지탱하고 있는 체제를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전공의 착시로 때우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전공의들이 주장한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한국의 의료체계가 낮은 숙가 낮은 건강보험료율 그러나 높은 여러분들 지대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왔던 겁니다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기형적이고 한국의 의료체계가 굴러왔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건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과 동시에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나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살리기를 말하면서 국구보조금 등 추가 재정 투입 계획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 정원만 조정한 것은 어불성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임금을 받는 전공의들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의과대학 수를 정원을 늘려 가지고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겠다 그런 보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네요 미래가 없는 곳에서 전공의는 주 100시간 연속 36시간 근무를 감내하며 노동력을 쌍값에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명감이 버티며 필수 중증 의료를 담당할 여력도 없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로 대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용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23년도 1월 14일자 보도니까 의료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야말로 부려 먹는 체제네요 자 여러분 어느 사회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사람 사는 사회니까 개인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 일도 문제는 생길 수가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밝혀졌기 때문에 힘을 모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참 귀한 분 인터뷰가 조선일보에 실렸네요 조선일보가 요즘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일보가 좀 중심을 처음에 잡아줬으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의사 집단은 그냥 머페드시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권준혁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클리블랜드 병원 교수네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세브란스 의대의 이름들 많은 돈을 쾌척했던 그런 사업가 자선가의 세브란스가 아마 클리블랜드에 거주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을 겁니다 클리블랜드 이분이 또 이 의과대학에서 돈을 많이 지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하우스도 지원하고 삼성병원에 오래 계셨네요 2017년까지 계셨고 간이식 수술을 하시는 분이 권준혁 교수입니다 지금 이제 54살이니까 한 50세 전후해서 한 48살 정도 한국을 떠났네요 삼성병원에 계셨으니까 굉장히 베테랑 이제 이 권준혁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능숙한 장점이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전공이나 이런 분들도 언어가 능숙하게 되면 떠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떠나고 싶은 분이 많을 건데 언어장병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하니까 영어가 자유를 주는 거죠 영어가 능숙하게 되면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굉장히 귀한 한국 미국을 다 경험해 보시니까 질 좋고 싼 한국 의료가 이번 사태로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26일자 보도니까 최근 보도입니다 권준혁 간이식 전문가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실력가 같네요 여러분 편견 없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 의료계하고 미국 의료계 양쪽을 잘 아시는 그런 임상을 직접 담당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가 하단에 보니까 말도 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은데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양쪽을 다 경험해 보신 이야기를 주의깊게 한번 들어봅니다 한국처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싸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권준혁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복관경 간수술과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의료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의료를 지탱하는데 낮은 숫가와 전공의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의료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많은 대중들이 돌팔매를 던지는 거 보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실망스러운 것이 어떻게 저렇게 고마움을 모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을 다 담당하신 분 이야기인 겁니다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의료가 이번 의정 갈등 사태로 붕괴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이분이 근무하시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하버드, 잔스, 핫킨스, 메이오 클리닉과 함께 미국의 4대 병원으로 곱히고 2018년부터 이곳이 이래 그 이전에 삼성서울병원에서 가졌던 인터뷰 내용들이 제법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이식 분야의 아주 전문가의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딱 한 달만 살아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마어마한 의료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미국인은 한국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혜택 범위는 한국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미국에서 사보험인 가족 의료 배우면 한 달에 약 160만 원 한국의 11배 가량 정도를 냅니다 한국은 직장 가입자 한 명이 월평균 14만 원의 건강 보험료를 냅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 사이의 여러분들 그런 경제력 객차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료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 의료비 지출 면에서는 한국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이런 권준혁 교수 같은 분의 이야기를 귀담아드려야 되는가 하니까 임상을 직접 한국의 삼성병원하고 미국의 병원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그렇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간이식 비용만 보면 미국은 60만 달러 8억 3천만 원 이상으로 한국보다 훨씬 비싸지만 1년 이후의 생존줄은 한국이 95%로 미국보다 높은 편입니다 한국의 간이식 비용은 본인 부담금과 수가까지 합쳐서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미국의 16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간이식 분야를 직접 하고 계시는 권준혁 교수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저렴한 배경에는 누군가가 시생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시생과 헌신의 의료계 뿐만 아니고 전공의들의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시생과 헌신을 해왔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짐승은 고마움을 모르지만 인간은 고마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더 개인적인 체험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생활해보시고 한국에서 생활해보신 지인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암수술을 받고 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재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가시는 분을 많이 경험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을 해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한국처럼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수술을 이렇게 통계치 빼고 그분들이 아는 지인들 가운데 이런저런 유행의 여러분들은 암수술을 받고도 치유가 돼가 오래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에는 지인들 가운데 암치유를 받은 다음에 회복돼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물론 본인이 접하는 그런 표본이 제한될 수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한국보다 적은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시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권준혁 교수는 숫가를 높여도 병원에 주는 돈이지 의사에게 가는 돈이 아닙니다 필수의 의사들의 숫가 인상 요구는 월급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인력, 장비 걱정 없이 사람 살린 일에 열중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의료계가 만나서 이번 사태를 풀어야 됩니다 회의록 공개 등 투명한 회비를 거쳐 결론을 내야 국민도 수긍할 것입니다 회의록 자체가 없으니까 시작 자체가 거짓말입니까 시작 자체가 사기니까 시작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었습니까 시작 자체가 거짓,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꼬인 겁니다 시작 자체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군도 여러분들 어렵고 계속 버티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태가 터졌을 때 조선일보는 네트워크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명문대학병원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를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허심탄회하게 정직한 인터뷰를 실어줬으면 국민들이 중심을 좀 잡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여러분 조선일보가 개를 패듯이 뭡니까 의로개를 그냥 공격을 하고 우중히 여러분들 다 조선일보를 따라가서 뭡니까 의사를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화혁명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실망 안 했습니다 왜? 선거하는 거 보고 실망할 필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 안 합니다 왜?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선거 처리한 걸 보고 그냥 그런 사람인 겁니다 실망할 필요는 없는데 나라가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소수 집단인 의로계를 여러분들 박해하는 걸 보고 이야 이건 정말 참 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이렇게 잘 그냥 선전을 당하고 선동을 당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 풀어야 되고 회의록 공개 등 투명한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야 국민도 수긍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짐이 결정했으니까 끝까지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파 대신에 우파 이름들 대통령을 뽑은 것은 옳은 일을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올바른 일을 자 여러분 이 권준혁 교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전문가 인재를 존중하고 대우해 줍니다 미국에서 간이식의사를 이식외과의사 트랜스플랜터 서전이라고 소개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외과의사보다도 한 단계 더 높여주면서 엄지를 짙게 세우거나 당신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주말에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번에 의료사태도 의료사태지만 대한민국의 권력 관료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지성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너무나 야만스럽게 보여준 겁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문화혁명보다 훨씬 좀 덜하겠지만 한국판 여러분들 거의 문화혁명처럼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선진화되어간다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 밀어붙이고 싶은 정책이라도 과학적 근거 전문가의 소견 합법적 절차 이걸 거쳐서 점진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권준혁 교수의 이야기가 이게 선진국하고 선진국처럼 보이는 나라의 차이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쪽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해온 사람들이 왜 미국으로 갔습니까 권준혁 박사 권준혁 교수가 어제 여러분들 현대아산병원의 흉부외과 부교수님이 떠나면서 남긴 것처럼 전공의 한 분이 한국인 만 명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삼성서울병원 같은 데 계시게 되면 수만 명이 생명을 살리겠죠 본인은 몸을 갈아야 되겠지만 본인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몸을 갈아 넣은 거지 않습니까 인재와 전문가를 훨씬 더 존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습니다 미국은 어느 분야든 특별한 기술을 갖춘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뽑아서 지원합니다 최고의 여러분들 인재를 그냥 미국이 스카우트 한 거죠 한국에서 적자 내는 과라고 눈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원도 잘 안 됩니다 여기 오니까 병원에 제일 먼저 복관경 간이식 수술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다 했더니 10억 원이 넘게 되는데도 단숨에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가장 달라진 점이 뭡니까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아내가 달력에 내가 밤 9시 전에 들어오면 파란색 동그라미 이후에 들어오면 초록색 아예 안 들어오면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달력을 보니까 30개 중 20개가 빨간색 동그라미 아이들은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후 다시 퇴근해 같이 퍼즐을 맞추고 자전거도 함께 타니까 아빠 품에도 안기고 농담도 잘합니다 아마 필수 의료기과에 외과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이 이럴 겁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재임 중에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겁니다 아주 거칠게 여러분들 전문가를 다룬 겁니다 그리고 그 휴우층이 오래오래 갈 겁니다 그 젊은 분들 이럴들 마음에 남은 상처라는 것은 쉽게 치유되기야 힘들 것이고 의과대학 교수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은 정말 엄청난 폐해를 끼친 겁니다 나는 국가의 지도자가 그렇게 나라의 이럴들 충격파를 던질 수 있는 게 솔직히 참 놀라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참 동갑내기로 저렇게 생각도 다르게 인생들을 살아왔구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회군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수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면 그러면 윤 대통령 안께도 피해가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 의사 3명이 간 이식 수술을 매년 130권 합니다 여기서 의사 8명이 매년 150권 합니다 한국의 숫가가 낮아 의사를 더 뽑을 수 없었고 비싼 장비를 쓸 수가 없어서 밤샘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이 국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교수들하고 전문의들하고 전공의들이 몸을 갈아 넣어서 여러분들 이 의료제도를 유지해온 겁니다 많은 돈은 지원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정도가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여러분들 그냥 다 짓밟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없애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장비를 사용했습니까 간 이식은 뇌사 기정자가 나오면 바로 응급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병원 대부분은 이 간에 피를 넣는 펌프를 사용합니다 그럼 간 상태가 유지가 돼서 다음날 아침에 수술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펌프를 한 번 사용하는 비용이 2천만 원에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숫가의 인상의 핵심입니까 숫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한국의 필수의로는 붕괴됩니다 숫가를 10배 정도 파격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보건복지부 간부에게 이야기했더니 의사에게 돈을 더 달라는 요구입니까 악의적인 불행입니다 숫가를 10배 올려도 그건 정부가 병원에 주는 돈입니다 의사 월급이 1억에 10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필수과 의사들은 돈을 벌려고 대형병원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버는가는 눈치를 받지 않고 의사 간호사를 더 뽑아서 환자 살리는 일에 열중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은 사측인 이익에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클리블랜드 의대 교수부는 권준혁 박사는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한국의 정상분만 숫가는 100만 원 정도인데 미국은 최소 2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분만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의사도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지만 분만을 할수록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분만하는 의사가 비양심적인가 아니면 이런 필수의사들을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게 비양심적인 겁니까 누가 필수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가고 감기기운만 있어도 병원 가는 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과잉진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자가 부담 높이면 그냥 줄어듭니다 자가 부담 높이면 그러니까 자가 부담하고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사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가 부담이 낮아지면 과잉진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쇼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보재정에서 감기진로비로 나가는 돈이 한 해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미국 의료소송은 미필적 고의 결과를 예상하고도 방치가 있는지 보고 그것이 불분명하면 재개하지 않는 편이고 이번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정부와 의사가 만나 협의하되 공개적으로 하거나 회의록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공의들도 납득을 합니다 한국은 저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의대 정원처럼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결정에 밀어붙이면 파국이 오는 겁니다 전부가 다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사안인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 겁니다 무식하게 용서가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사실 이 중퇴하자는 여러분들 국가의 일을 이렇게 밀어붙인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계속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권준혁 미국 클리블랜드 아마 클리블랜드 의대의 세브란스가 가장 돈을 많이 지불해 한번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빛도 없이 어둠도 없이 이렇게 책을 쓰면서 그때 추적한 바로는 연대 의대의 돈을 많이 지원했던 세브란스가 클리블랜드에 살았던 것 같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어쨌든 참 아주 좋은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고 처음에 정부 편만 들다가 조선일보가 이제 의로계 편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조선일보 진짜 잘못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말 지금 이런 의견들 권준혁 교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상황을 좀 수습을 하셔가지고 윤 대통령께서 문제를 조선일보가 그렇게 의사들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드니까 이제 바른 소리 하는 분들을 지지하고 있네요 이미 늦었습니다 단추를 하나 잘못 끼면 빨리 풀어야 됩니다 끝까지 끼고 나가면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윤 정부가 그런 꼴입니다 이 좋은 체제를 필수 의로 분야에 대한 부분만 핀셋처럼 여러분들 적용해가지고 해결했으면 이 좋은 체제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여러분들 그냥 망치로 그냥 깨듯이 그냥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그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픕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권준혁 교수님 말씀처럼 한국이 저력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지금까지 문제 해결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관료들도 이런 경쟁력이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도 상당히 경쟁력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연금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권준혁 교수 같으신 분은 미국 클리블랜드 여러분들 본인이 워낙 출중하게 뛰어난 그런 간 이식 수술도 갖고 계시지만 이 권준혁 교수가 받은 큰 축복이 아버지가 이런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영어나 이렇게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어라는 것이 그냥 자유다 이제 자유 지금 아무리 통역기가 나오고 하더라도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영어의 힘을 본인이 여러분들 유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을 인정해 주는 장소에 가 가지고 기량을 마음껏 여러분들 발휘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영어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만들어서 제공을 못하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여러분들 엔지니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퇴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퇴역을 하면 그분들이 전 세계를 통해가 여러분들 본인의 기량이나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영어 장벽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내수용 인재에 다 그치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가 여러분들 물건을 만들어서 다 바깥에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더라도 영어 하나 제대로 여러분들 훈련시켜서 내보낼 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이번에 극명하게 나누지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이 차이가 아마 전공의들이 어느 장벽이 없고 좀 뛰어난 사람들 같으면 벌써 뭡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날라갔을 겁니다 영어는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는 아주 강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어가 자유로우게 되면 정치체제로부터 이릅니다 정치체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 참 건국한 건국 선조들이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왜냐 인간이란 것은 다 50부 100부가 돼 가지고 권력이란 완장을 차게 되면 힘을 휘두른다 이야기죠 그래서 본인들이 유럽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라를 지금 50기로 쪼개 가지고 주를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죠 그냥 주정부가 억압을 하게 되면 나라를 옮기고 다른 주로 가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연방정부의 대통령이 뭡니까 그냥 개판을 치더라도 주정부가 견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뭡니까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맹령 긴급 맹령 현장 유지 맹령 사표 수리 맹령 금지 맹령 국민들이 그냥 추리를 틀지 않는 젊은 전공이들을 언어가 자유로우면 새로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또 줄이를 틀겠습니까 이제 선거까지 엉망칭창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윤 대통령 하시는 건 약과할 겁니다 약과 그래 윤 대통령 그래도 상식이 있을 테니까 그냥 완전히 쥐어짜거나 그렇게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제 선거까지 망가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이걸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나는 조선 사람들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유전자 안에 좀 그렇게 괴팍하고 좀 뭐라고 할까 전체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체제 안에 그래서 북한이란 체제가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남쪽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정치체제나 이런 게 변하게 되면 얼마나 가혹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